디펜더 비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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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시계 중시계 계시게 편향 미친 그렘린 안 미친 그렘린 미친 그렘린 미친 그렘 미친 그렘 미친 그렘 미친 그렘 미친 그렘 미친 그렘 쓰읍 해시계인데 무한덱으로 가야되나? 아마... 그래야... 되겠지? 사라질은 안좋아... 오우 진정한 안좋아 4 5 5 연막탄 쏘어 디펙트야 이러면 앞에서 상점이 붕 뜨겠네 이러면 앞에서 상점이 붕 뜨거워 이러면 앞에서 상점이 붕 뜨거워 이러면 앞에서 상점이 붕 뜨거워 별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거 더 보는게 낫지 않나 낫지 않음 죽으면 피를 못하는 데쓰 이러면 앞에서 상점을 입에 젖어 이러면 앞에서 상점이 붕 뜨거워 이렇게나는 제거 다인 제거는 차에 걷는 게 흑미를 상점이 붕붕 안에서 상점이 붕붕 그렇지만 지금 안에서 상점이 붕붕 이렇게 많이 좀더 이러면 안에서 상점이 붕붕 이어가고 미지 미지 보스 뭐였지? 아씨 실수였다 아니 내추럴 본허접 디펙트를 치켜 세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후사가 아니신가 디펙트를 응원하는 자 디펙트 디펙트 폭풍 뜨면 금그락이 있겠는데 병 속의 폭풍같은거 디펙트 갯바우스하니까 물음표 좀 가도 되겠다 파워보호 정도는 강화를 해야겠구만 그다 내기 부적 1스택일 때 999 할만함 상점 있으면 할만하쥬 아 뭐 켈리같은거 줄거 아니면 에반데 당장 하자 와우 맹고 따보 따보네 시계 4 7 8 9 10 11장이면 확실히 카드 넣어놓기 그렇네 10 11 10 11 12 12 13 13 14 14 15 15 축전기 doubles 숫 숫 숫 숫 윽 숫 거기 숫 숫 죽 육 어니? ? 얼 She 헐 헐 헐 잠만 아우 근데 인공물 뺏어가는 줄 알았네 이펙트 인공물 도둑 시간이 다 돼서 먼저 갔네 오우 쉣 아니야 선투하고 미친 전투하고 재활용 찾아봐야 된다 저도 압력이 안 된다 난 이제 와아 이너미약 아니 뭐하냐 어차피 자동사냥 되죠 달팽쇠가 아무것도 못하죠 달팽쇠가 아무것도 못하죠 달팽쇠가 아무것도 못하죠 오오, 도넛 오오, 도넛 끝 500원 500원의 가치 아니다 아닌가? 이게 필요없는데 아무래진 아무란 전낭 공격카드 날튀기 한장인데 이거 싸는거 맞나? 근데 살게 없어 포션을 여기서 안쓰는게 낫겠지? 포션을 여기서 안쓰는게 낫겠지? 핸턴데 뜰거면 속도 포션이나 쓰자 아닌가? 잘 모르겠네 끝 근데 밀집 땀걸려서 고개 안돌아가는 디펙트 난 앞만 바라봐 병열판 축전기 축전기 해봤자 한개밖에 안들어났는데 병 편향해야겠다 인공물 빠지면 내 잠수라 안돈 내 잠수라 쉽지 않네 이펙트가 그렇지 목속성 이펙트 2단점 따는 이펙트 4단점 죽겠는데 지금 자산 들어와도 버티기 힘들겠다 4단점 암전이 답이었나? 깊은 자산 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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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점 4단점 5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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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라미드. 중시계. 아 근데 디펙트 더 부약해.